Specific 구체적인, 특정한 React 반응하다, 반작용하다 Independent 독립적인 Theory 이론 Qualify 자격을 얻다 Consider 숙고하다, 고려하다 Recall 상기하다 철회하다 회수하다 Risk 위험 위험을 감수하다 Treatment 취급 대우 치료법 Engage 관여하다 약속하다 약혼하다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동기를 부여하다 Clue 실마리 실마리 단서 Resource 자원 대시의 쓰지랴 Probable 가능한 개연성이 있는 그럴싸한 Depress 우울하게 하다 의기소침 낙담하게 하다 Fascinate 매료시키다 마음을 빼앗다 Violent 난폭한 폭력적인 난폭한 폭력적인 Alarm 놀람 경보 Edge 가장자리 날카로움 우위 Deserve 보수 벌 등을 받을 만하다 가치가 있다 Root 길 통로 항로 Psychology 심리 심리 심리학 Passion 열정 Import 수입하다 의미하다 수입 purchase 구매하다 구매 구매 Conscience 양심 Pose Pose 자세를 취하다 문제를 제기하다 자세 Length 길이 Blockchain количество 길이 길이 크게 스kok dock 심한, 엄격한, decade, 십년, 십년간, occupy, 시간 장소를 차지하다, 전념하다, acquire, 습득하다, interact, 상호작용하다, brief, 간단한, 간단한 보고, 간단히 알린, observe, 관찰하다, 보다, 준수하다, poetry, 시, 운문, salary, 금요, 봉급, grain, 콩물, 나달, skip, 컬러, 강춤깡춤 뛰다, meaningful,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상호작용, 수요소, bone, 벌리, 적기금, 두 방 Kitchen, Mittel, psychology, 한글자막 by 한효정